쎈데 태봉사 태봉사 태봉 좌랑 태봉사 절로 올라 가는거 아니었어? 아니라면 다 거기 zurück 우측 트리킹 좋아 야 오늘 1차만 곡소리나겠다 아주 와 이씨바 이거 전속! 전속! 전속해야 돼! 우와! 으아씨! 고글 좀 끼자 여기 다운이야? 다운이야 고글 깨고 다운 없다운 그니까 여기 다운 없다운이야 굳이 뭐 고글은 고글 깨는 게 좋아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, 세 명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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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하고 1차만 또 누구지? 좀비 1차 우리 하나 더 6, 곧 8명 아 그냥 9명이었잖아 얼마인지 걸렸구나 야 아씨 9명하고 8명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 왜 그래? 1당 100, 1차만 있잖아 야 너 1차만 교육 좀 시키고 와라 내가? 어 아직도 후라이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 새끼들이야 호라기 호라기 빨리 부르죠 호라기 호라기 숨어져 여거요 사진 찍어요 아줌마 버스인데 잘 못하면 그냥 세대 잘못하면 할 말이 되는 거고 근데? 아줌마를 부릅께 할 게 아니야 어휴 힘들어 이게 어 여기를 변속 포인트를 모르겠어 우아 하하 우아 하하 우아 씨 큰일 날뻔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칸 세 칸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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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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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prostu 우ff 그렇고 무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이거 아 아 미리 날 더허 그럼요 그럼요 아 훨씬 편하네 그치 그냥 툭 툭 오면 바로 그냥 뛰면 되는거에요